오늘 LA는 한낮 최고 기온이 60도 후반대로 햇빛이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부에서는 여전히 사상 최악의 눈폭풍에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3주 안에 4차례 눈폭풍이 몰아닥치면서 강설량과 최저 기온이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절반이 넘는 동부 지역이 이번 주 내내 영화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보스턴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95인치의 눈이 쌓였고, 한 주민이 눈을 치우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이번 폭풍은 오클라우마와 버지니아, 테네시 등 중서부와 남동부까지 영향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디에나 남부엔 10인치의 눈이 전망되고, 켄터키 북부 지역에도 최대 14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대비 긴급 키트를 준비하고, 되도록이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쌓여만가는 눈과 강풍으로 인해 수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곳곳의 도로들은 빙판길이 되었거나 눈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로 통행이 금지된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베마 주지사는 주 전체에 폭설 비상령을 내렸고, 위주리와 세인트루이스에도 오늘밤부터 폭설이 예보된 만큼 이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지아의 나단 딜 주지사 역시 조지아 북부 15개 카운트에 비상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북부 지역을 출발하거나 이 지역에 도착하는 항공편들도 절반 이상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